네, 투데이 핵심 전략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회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가 외국인의 선물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또 함께 했었는데 결국에는 선물시장에서의 대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현물시장에서는 비교적 큰 폭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또 연결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지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거래소 쪽의 초강세론을 얘기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제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렇죠. 경계경보 울린 것일 수 있다. 막판에 외국인들 선물 쪽에서 일정 부분의 되돌림을 보여주지 않으면 게다가 연속성까지 보여준다고 하면 이건 경계경보가 아니고 공습경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계약수가 11,000개약이 넘어요. 그리고 오늘 어제 매도분의 절반 정도는 돌려야 그래도 어느 정도 했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돌려세우는 모습을 전혀 못 보여주고 있죠. 다만 매도의 연속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그나마 위안을 찾고 있는 거지 과거의 거래소 상승 탄력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앞 시간에서 좀 얘기를 하고 뒤에는 오늘 제일 모직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서 제일 모직 얘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보시면 일단 요즘에 유체 이탈 합법이 유행인가 봐요. 어제 옐런 의장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 충격을 던졌는데 제가 어제 미증시 시작할 때 증시를 확인해보니까 분명히 플러스였어요. 다우 기준으로 18,000피가 넘었는데 제가 뭐 지금 딴 거 좀 하고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자기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마이너스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슈가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옐런 의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지난 작년 7월에도 비슷한 얘기 한 번 있었어요. 일부 SNS 주식하고 바이오테크 쪽에는 약간 버블이 있는 것 같다. 그때 그 해당되는 바이오테크 ETF라든지 SNS 관련주들 급락했었잖아요. 많이 수정받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한 거 좀 말씀을 드리면 앞뒤가 좀 안 맞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유채이태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꽤 높은 편이다.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리스키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표현에서 그러나 버블이 발생한 건 아니고 금융 안정성도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앞뒤가 조금 맞지 않았었는데 왜 옐런이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차트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시는 건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글로벌적으로 공통돼서 나오는 현상이 있다. 금리가 오르더라라는 부분입니다. 빌그로스 같은 경우에도 독일 국채는 일생일대에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제공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채 수익률이 앞의 게 독일 건데요.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최근에 급등세입니다. 이 이슈는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국채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매월 600억 유로씩 ECB에서 유로존 채권을 사는데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독일 채권이에요. 그럼 이 독일 채권 관련돼서 가격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별별 얘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잠깐 코멘트로 드렸습니다만 ECBQ가 일찍 문을 닫는 거 아니냐 금리 인상 나오는 거 아니냐 별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 시간이면 영국에서 총선이 열리는데 보수당이 집권하게 되면 일명 브렉시트라고 부르더군요. 유로존에서 영국이 빠져나가는 거 이거 국민 투표를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되는 것을 ECB 쪽에서는 응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슈들도 독일 국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옆에 표를 보시게 되면 독일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도 국채 수익률이 같이 올라갑니다. 시중 금리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지금 94피 초반이니까 시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바는 달러 인덱스만 보면 뭘 이해하고 있는 거죠? 급격한 조기 금리 인상은 실시되지 않을 거야라고 이미 못을 박아 놓은 상황인데 지금 시중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뭘 고민하고 있느냐 과거에도 제가 이 표를 많이 보여드렸어요. 금리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더라.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 월드 인덱스가 같이 올라가더라. 금리는 경기의 거울이니까 경기가 좋아졌으니까 금리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가도 올라가야지. 그러면 여기서 금리가 만약에 오르기 시작하면 주가가 더 오르겠네라고 생각하는 거는 순진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제로금리 수준에서 너무 오랜 기간 인위적으로 잡아놓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선반영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상당 부분 선반영 되어 있는 부분에서 경계하는 부분은 초반부에 금리 인상 초반 뭐 길게 보면은 금리하고 주가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초반부에 보면은 한 번 흔들리는 거죠. 이 금리 인상 초반부에서 디커플링이 좀 나오는데 옐런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 같아요. 상당 부분 선반영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더 가격이 올라가면 나중에 실제로 금리를 올렸을 때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 난 이거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가는 것은 무리다. 더 올라가는 것은 나한테 부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나라 국고채 수익률이 깜짝 놀랄만한 일인데 제가 최근 방송에서도 이런 모습 나오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올라가다가 다시 꺾이는 거. 이미 지금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제로화되고 있어요. 다른 국채 수익률들 튀는 거 보니까 우리 지금 금리 인하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국고채 수익률이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 4월 17일만 하더라도 1.7%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2% 가까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시장에 똑같은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시장 금리가 움직였으면 바깥에 풀려있는 유동성이 일정 부분 은행으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강해질 텐데 이 초반부의 디커플링 정도가 좀 강할 것 같은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최근에 계속 코스닥한테 쓴 얘기를 했던 이유가 저도 지금 거래소 시장이 심리적으로 이탈되면서 무너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쇼킹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래소가 이렇게 빠질 줄은 몰랐었거든요. 코스닥에 대해서 제가 좀 빠질 것 같아요. 라는 코멘트를 거래소하고 차별적으로 드렸던 이유는 이 부분입니다. 고밸류에이션 주식들은 미래의 이익을 현가로 할인할 때 지금 주가에 녹여낼 때 금리로 할인을 해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금리값이 계속 빠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할인율값이 계속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밸류에이션 주식들은 저금리를 먹고 살을 찌어오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반전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일단 금리 관련된 스토리는 반전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거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국고채 수익률을 역으로 표시했는데 위로 가면 떨어지는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코스닥 상대 강도가 떨어지더라.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코스닥 상대 강도가 훅 치고 올라오더라. 그런데 최근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움직임이 발생되고 있는 데다가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모두 다 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결국은 문제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빠지는 것은 빠지고 있는 건데 거래소가 같이 빠지는 이슈, 어제 나온 이슈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죠. 네모박스 천원대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강도가 떨어져 있을 때 최근에 많이 떨어졌었죠. 예전에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5천억, 7천억 하루에 이렇게 현물을 사다가 최근에 현물 매입 강도가 떨어졌죠. 그런데 이 현물 매입 강도가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5천 계약, 1,700 계약 이렇게 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일시적으로 쉬는 거다. 이거 부러지는 이슈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느닷없이 만천 계약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선물 누적 포지션 레벨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심리적으로 쫓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경계하는 건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 선물이 대규모로 매도 연출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되돌림이 없다라는 거 그러면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래소의 탄력성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힘을 잃을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외국인들의 선물이 선반응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시점에서 타이밍을 노리겠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추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탄력이 둔화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면서 경계감을 갖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미 상승탄력은 많이 꺾였죠. 어제 이미 심리적으로 꺾이면서 30포인트 정도 내뱉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뱉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쫓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심리적으로 다친 거는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 심리적으로 다친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증거를 외국인 선물에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물이 오늘 되돌림 정도가 워낙 약해서 심리적으로 치유되는데 시차를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기존에 강세론이었었는데 계속해서 강세론을 들이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지 않느냐. 심중론. 그렇죠. 이제는. 네. 이어서 앞서 말씀해주신 또 제1무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1무직 이 시각 현재 11.6% 하락세 오늘 장중환 때는 또 13%까지 내리기도 했는데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사로 전환이 좀 어렵겠다라는 시장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 와병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뭐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발정에 얼마만큼 큰 공을 세우셨습니까?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굴지의 대한민국 1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1위 기업을 이만큼 키워오면서 대한민국이 삼성전자 덕을 안 본 건 아니죠. 많이 봤죠. 그래서 이 와병 중이신 이건희 회장님 건강을 두고 지주사 전환 스토리를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도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 시장에서 나오는 반응은 꽤나 차갑죠.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거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죠.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그룹을 지배하는데 뭘로 지배하고 있는지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 돼요.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 생명을 20.8% 들고 계시고 옆으로 화살표가 나가죠. 삼성전자 3.4%를 들고 계시고 제일모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3세 지분이 많지 이건희 회장님 지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즉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 또 삼성전자의 대지주가 삼성생명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전자를 밑단에 달아놓는 구조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건강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태고 이상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공식선상에서 못 보고 있잖아요. 상속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속세율 50%예요. 그러면 12조 원 정도 지분 상속이 나올 것 같은데 6조 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6조 원의 돈을 삼세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까를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삼세 쪽에서 나오는 화살표를 한번 보죠. 이재용, 이부진, 이사연 쪽에서 나오는 화살표. 제일 먼저 나오는 화살표가 어디예요? 제일모직입니다. 그리고 그 밑단으로 삼성 SDS가 나오는데 보실 수 있는 점은 삼성의 지배구조는 제일모직이 맨 위예요. 제일모직, 삼성생명,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밑단으로 달고 있는 회사들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밑단으로 달린 회사가 없죠. 삼성 SDS의 보호물량 해제 날이 5월 14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던 게 그러면 SDS 팔아서 상속세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조선일보에서 이제까지 나왔었던 이재용 부회장님의 코멘트들을 모아서 특집성으로 기사를 하나 내고 삼성 그룹 내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지주사 전환의 타당성을 검토해봤는데 실이기 없다. 지금 돈이 막대하게 될 것 같다. 이게 지주사로 가게 되면 상장사는 20% 지분 들고 있어야 되고 비상장사는 40% 지분을 들고 있어야 되는 이게 공정거래법입니다. 이 공정거래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 이 돈을 막대하게 집어넣을 바에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어 뭐야 그러면 제1모직이 최상단에서고 그 밑단으로 회사가 달리는 것들 스토리에 이상이 생겼네요. 지금 제1모직 워닝 보셨겠습니다만 엉망진창 나왔죠.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높았어요. 이 높은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삼성의 지배구조 스토리였는데 이 지배구조 스토리를 전면으로 뒤엎어버리는 결과를 내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지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화두를 하나 던질게요.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제1모직을 지주사로 만들지 않고 이건희 회장님의 지분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 구조로 쭉 끌고 가게 되면 순환출자 관련된 이슈는 해소가 안 돼요. 그러면 순환출자 막아버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멘붕에 빠질 텐데 그러면 그때 제1모직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삼성 SDS는 팔아야 될 주식이라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SDS는 팔아야 될 주식이지만 제1모직은 함부로 팔 수 없는 주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만큼 실로 엄청나지 않을 텐데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 외국인 모두 다 문매도를 던지고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모직의 보호 예수 해제 날짜가 6월 17일이고요. SDS 보호 예수 해제일이 5월 14일인데 지주회사로서의 프리미엄을 잃는 것처럼 코멘트가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 이슈에 시달릴 거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대로 제1모직 이슈가 아예 끝났으니까 난 여길 접어야겠다 라는 얘기는 삼성 지배구조 스토리를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 과한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K하고 SKCNC 합병 이슈를 들고 SK 코멘트를 드렸을 때처럼 오너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결국은 흘러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스토리에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절대 가격이 빠지면 안 되는 그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제1모직입니다. 이 제1모직 이슈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해석은 경계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단기적인 수급 불안 때문에 가격이야 흔들리겠습니다만 이슈를 꺾어버리기에는 약간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오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